웅 땡 이 이 이 아 오늘 회식 때문에 그 쓰레기 못 볼 줄 알았는데 큐 벌써 소화되네 회식 나도 회식함 쓰시 구상? 구상의 오버클럭? 없지만 없지만 나올거야 엘리트 힘들어 보이는데 쿠션이라도 있었으면 같다 쿠션이라도 있었으면 같다 2분의 1 쓰니 구상의 고를 깜짝 진하게 띠오 띠오 띠오리 홈툴 띠오 야 신하다 난 15대미 공차야 부럽지 너도 딥팩트하면 할 수 있어 와 이 애만 담았네 아까 다섯대 담았자 오졌다 뭐지 방금 확률 엄청났던거 같은데 일곱대 일곱대 맞지않았나 저녁 메알이 저녀가자 트롤라베 하자 어차피 여기서 큰거 안나오면 망한 난 큰거 노린다 저녁을 먹은 당신에게 저녁 플러스 두번전역하면 안좋은거 아닌가 입대 두번한거잖아 아닌가 아니지 저녁 두번하면은 예비역에서 현역되는거 아닌가 아 쏘졌네 제 입대 메타 아 내 체력 쏘졌다 죽었네 이거 피드백이 날아가야겠다 피드백이 날아가야겠다 피드백이 날아가야겠다 내가 죽을만했었어서 미련이 없다 어차피 죽을거였어 영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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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차 땡 앞에 엘리트는 누가 잡아주냐 난.. 라토 영체와 강화가 맞을 것 같다 아.. 이거 냉장.. 아니 재활용 뽑았어야 했는데 아.. 이번엔 적으로 이 장소는 시장에 맞을 수 있으므로 아.. 오.. 이렇게 한 가지 아.. 제가 안 넣은 게 사라짐을 할 수 있고 이 장소는 맞을 수 있음 이 장소는 맞을 수 있음 어? 안돼... 하하 쓰레기 아 쓰레기 제발 용이 너무 늦게 나왔다 얜 체력 차이 얼마 안다네 하하 이번엔 잡은 것 같은데 boli 보다 오니 벗어 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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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전기 능숙 능숙 엘리트가 오히려 낫지 않나? 일반몸 이딴거 나오는데 이건 확실히 엘리트가 일해놓고 엘리트가 돼서 죽는다 안된다 아아아아 동대 컷 역시 역시 일반 몹이 더 위험하지 않나 맹련 퍼즐 이지 이지? 이지 넉말꼽지 아 열쇠 먹을려 했는데 이지 열쇠 먹을 바에 영채화 강화하는게 나는가 이지 게임 bgm이 조금 바뀌었네요 게임이 800원인데 bcm정도는 직접 넣어야지 왓따마 최적화시다 잊어버리기 쉬운 사실 최적화는 강하다 후파 쓸바야 저거 쓰는게 나은거같애 물론 그건 후파가 우리기 때문이겠지만 죽어라 1 곱하기 2 죽어라 모기도 못잡겠어 죽이래 상의적인 인공지능이 필요한 순간이 있을까 아예 메아리도 없고 이거 어떡하냐 전타 써야되나 인쇄장 융합이라도 뽑아야 되겠는데 세상에 이런일이 두 번 전역하는 로봇 아 아 아 공간이 아 난 또 한 번 더 이 뭐 개미 소리가 안 나냐 대접해야 겠다 안되겠다 심호읍 숨쉬어 음 숨쉬어 디펙트 개숨은 쉬냐 매실 당초 원대한 계획이었던 아 이거 에너지 가져올 때가 없는데 능심 능심 능심하면 영포로 돌아갈긴 한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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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게 맞나? 뭐 안맞으면 어쩔거야.. 방법이 없는데.. 나에겐 선택권이 없다. 이거라도 해야돼. 능심.. 능심 디라면.. 깡놈.. 엘리트 못 갈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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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능심 능심 말고 방법이 없단 말인가.. 이게 대기냐? 엘리트 못 갈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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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앜.. 아직 안 늦었지.. 여기로 가나 여기로 가나 똑같이.. 그럼 문제 없다.. 휴.. 근거인멸.. 너는 윙부츠를 넣고 지웠을 것이여 잉거있어? 의자 능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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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되겠다 와 진짜 쓰레기되었던 덱이 아니 꼭 그런데 달팽이 담당할 수 있겠어 달팽이 심장은 감당되는데 달팽이가 걱정해 언제나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당신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흠 굿 2시간인데 하지만 잡았죠 다 쓸었습니다 아 이거 3개 찍어 그치 강섬 능수 순수 디펙트 카드가 구리면 무색 카드를 쓰면 되는 것 아닌가 세세였어야지 디펙트는 덱을 짜기 위해 무색 카드들을 넣었다 그러다 어느샌가 디펙트 덱에는 디펙트 카드가 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뭐 무엇이 그를 디펙트로 만드는가 무엇이 그를 디펙트로 만드는가 운동특 안암 끈 캐틀벨 삐졌어 아 이거 달팽이 안나와야될텐데 최적화면 밸류가 안나오진 않을텐데 최대체력이 너무 낮은데 한번 삐끗하면 위지는거 아닌가 발팽이 기완 안돼 발팽이 이 낫았던 자식 그러지마 뭐 언제 잡냐 이래 또 발팽이 나오지말라고 입원하자 발팽이 나오면 미중시전 포션 먹고 강화해야겠네 띵띵이 지금 자고 있다네요 근데 띵띵이가 10초 후에 깬다네요 영원히 잠들 것이여 아 음 쩝쩝 품쩝쩝 품쩝쩝 요시 어 맞고 누료봐야겠다 이제 맞아보자 일단 핑핑이 좀 나올 수도 있지 왜 핑핑이 기를 죽이고 그래요 어차피 고철덩어리인데 죽으면 우물상에 돈 주고 버리면 그만이지 달팽이를 죽이는 것보다 달팽이 기를 죽이는게 작은 카카를 살려주세요 작은 카카 안살려줘 안돼 안살려줘 돌아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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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하는 로봇 이 아 아 아 Right 두이집 Braun 전 PD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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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합? 괜히 넣었나? 달팽이 때문에 넣었는데 달팽이 안나왔네 달팽이 퇴치무적이었던걸까 아 잉콘 연락금 달팽이 therapeutic roid 반기 아는 고고래 엠지 아 아 평용 필요없다고 안쏘네 아 아 아 아 아 아 이런 덱 특디펙트라서 굳이 사막인가 싶은데 왓처가 잡으면 심장산산조각 내보내네 무팩 카드로만 등반을 했는데 디펙트가 이긴게 맞나? 디펙트 없는 디펙트덱 이건 그냥 무쇠카드야 하지만 이겨줘 이겨주는 단무지가 그리고 그 빨리빨리에서 상섬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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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도우면 안되군 가생고 술이 검이 된다 우상 별거하남 우동하남 로봇이 우동왜함 꼼잼 2